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2016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김기현의 연간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각자의 상황 전부 다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예비고3 아기 연역 친구들이요.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 2016학년도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 어떤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201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최고점 찍을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김기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두 번째 메가스터디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쭉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피드백하면서 저 또한 한층 한층 성장해온 강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자 열심히 만들어 왔으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수능 강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H3BR 이라는 문장을 먼저 띄워봤는데 이 문장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언제 처음으로 봤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서 전공 수업을 들을 때야 영어로 된, 원서로 된 책으로서 문제를 쭉 푸는 과정이었는데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학생 기현이가 막힌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니까 그 책 뒤쪽에 있는 해설지를 봐야겠다. 라고 해서 해설지를 딱 펼쳤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만난 이 문장, It is trivial.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해서 좀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 그런데 막혔어. 막혔으면 해설강의나 해설지를 보겠죠? 물어보자. 해설지 왜 보니? 모르니까, 보죠. 내가 모르는데 왜 해설지를 보지?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도 해설지에는 내가 막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에 대한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을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해설지를 볼 거란 말이죠. 저 또한 그 당시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해설지를 봤는데 친절한 해설은 커녕 딱 한 문장, It is trivial, 적힌 다음에 해설이 끝나버린 거야. 벙쩌버리는 거지. 야, 이게 무슨 뜻이길래 이 한 문장으로서 끝나버리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trivial이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한글로 사소한, 하찮은, 이걸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증명할 것 없이 자명한, 당연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생각해봐. 아마도 이 연습 문제에 대한 해설을 작성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수학적인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딱 타이핑을 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해설이 필요한가? 거의 잉크낭비 수준인데? 라는 생각으로서 이 한 문장을 적고 끝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대학생 기원인은 어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게 왜 당연하지? 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쌤은 이 경화물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생각,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생각을 쌤은 항상 강의를 할 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1년 동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오면서 쌤은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풀이 과정들을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풀이 과정들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열심히 잘 따라오겠지.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친절한 설명, 쌤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 저기서 왜 저렇게 넘어가지? 의문을 갖는 순간 강의 속 김기현이 훨씬 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예시, 그리고 이 문제풀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될까? 꼼꼼한 설명들을 다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수학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 또는요. 쌤, 제가 수학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문제풀이 경험에서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많이들 어려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요. 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하면서 실력이 한층 쌓이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나도 충분히 수학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챙겨서 앞으로 수능 수학을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럼 두 번째, 쌤, 그러면 방금의 이 1위 스튜디오 이라는 문장이 우리가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배제해야 될, 그러니까 멀리해야 될 문장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역설적이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봐.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수능날, 가장 좋은 점수를 맞는 게 목표인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 수능날을 생각한다면 30문제를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문제풀이 과정과정 속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고, 왜 이렇게 넘어갈까? 라는 그 각각의 논리 과정들을 다 생각하면서 풀 수는 없단 말이야. 야,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했을 때 야, 당연히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풀어내야지 라는 당연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너희들의 입속에서 수능날 나올 수 있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훨씬 더 많은 문제풀이 양이 뒷받침 되셔야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관된 관점으로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선생님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요, 1년 동안 문제를 쭉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관된 관점으로서 너희들에게 얘들아,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 거야. 김기현이라는 강사가 문제 잘 푸는 거 당연히 다 보여드리도록 할 거다. 다만, 앞에 있는 강사가 풀고 있는 걸 그냥 단순히 감상만 하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되지. 아, 김기현 잘 푸네? 근데 나는 못 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김기현 잘 푸네? 아, 김기현이 왜 저렇게 풀게 되지? 아, 이러한 생각들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이러한 생각들만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만 바뀐다 하더라도 나도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계속 던져드리고 확장시켜드리고 반복시켜드리고 훈련시켜드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다. 시험장에서 결국 문제를 푸는 건 김기현이 아니고 자기 자신, 너희들이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사가 풀고 있는 걸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은 전부 다 전달해 드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수능 날 최고점을 향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은 이 문장 자체를 모토록 갖고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필기도 수업의 일부다. 세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깔끔한 판서.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는 맛보기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의 판서를 쭉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얘들아 너희들을 이해시키는 것 당연히 선생님 잘 알 거야. 그치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이해를 했다고 착각이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지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판서를 너희들의 글씨로서 다시 한번 적어내면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을 해주시고 판서를 할 때는 잘 이해가 됐는데 제가 다시 쓰려고 하니까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판서를 다시 한번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글씨지? 이게 무슨 숫자지?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조금 스트레스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한 스트레스 전혀 없이 선생님의 판서를 보면 마음이 한층 편안해지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순서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너희들이 훨씬 더 기억하기 쉽도록 판서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올라운더 김기현이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래도 육각형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한단 말이죠. 첫 번째로요. 선생님 제가요. 수학이 조금 어려워요. 또는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강의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제가 뭔가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학을 공부는 했는데 본격적인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예 노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수학적인 실력이 나름 있어서 나름 상위권이에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떠한 실력이든 상관없이 선생님의 커리큘럼 충분히 배워갈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 시작하는 거 당연하게도 중요하지. 그치만 그 시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수학적인 실력이 다르다 보니까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던져주는 대로 바로바로 열심히 잘 흡수해서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그 속도, 흡수하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뒤처지지 않도록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쪼개놨어요. 세분화를 시켜놨다고요. 속도가 느린 친구들도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따라간다면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세분화를 해놓은 만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수학적인 실력이 어떻든 센스가 어떻든 상관없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수능, 수학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놨다는 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16학년도 커리큘럼 구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나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일단 선생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따라와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일단 기본이 되는,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라는 강의,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 이 부분을 메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취소 선택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각 커리큘럼 관련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입문 개념에서 중학 도형 및 그래프 실제로 얘들아 이 커리큘럼은 올해 선생님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까지는 선생님의 베이스 아이디어 도형 특강, 그리고 그래프 특강이라고 해서 무료 특강으로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던 강의가 있어요. 실제로 얘들아 그 무료 특강, 베이스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런칭할 때 그러니까 런칭할 때 그 당시 이제 중학교 도형과 그래프를 얘들아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얘들아 중학교 도형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강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강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당시에 아 그래 1시간만 딱 투자해서 너희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형 강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만들었던 강의가 있어요. 게다가 두 번째 그래프 특강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런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수학 2 과정에서 그리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원리가 꼭 필요하잖아. 그 또한 우리가 1, 2시간만 딱 투자해서 배워보자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얘들아 이에 대한 수강평 다 보시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잘 배웠는데 이거를 스스로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제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더 책으로서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올해는 선생님이 책으로서 두껍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두껍게 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 일단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원래 프린트로 제공되던 걸 책으로 너희들에게 강의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시 찍어서 보여드릴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강의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들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의와 교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기에 앞서서 일단 이번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각 강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할 거야. 혹시라도 내가 이 커리큘럼으로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그 각 강좌에 대한 OT 영상 참고해 주세요. OT의 선생님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 하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첫 번째 입문 개념, 기본 개념이고요.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 토대를 쌓는 강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 얘들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놈을 점점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당연히 수학 또한 동일하겠죠.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보자 라는 강의입니다.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또는요. 선생님 제가 내신 데뷔 때 공부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미 많이들 까먹어서 처음처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배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원으로 생각한다면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말씀드려요. 그래서 얘들아 로그는 이렇게 정의가 된단다. 그래서 로그에 대해서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쌤 뺄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형태가 조금 바뀌어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기형은 어떻게 될까? 아 증가감수를 결정하는 건 뭐지? 이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그래프 기형은 어떻게 될까? 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치만 두 번째,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만 하고 끝내는 수박 겉탈기식의 강의가 아니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였더라? 수능이잖아. 방금 배운 기본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교과서 수준의 예제 문제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2, 3점 기출 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수 2학금 미적분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1수학에 대해서도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조금 잘 안 했는데 또는 하기는 했는데 많이 까먹었는데 본격적으로 다시 고1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려고 하니까 조금은 양이 많아서 또는 방대해서 엄두가 안 나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고1수학 파운데이션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초적인 개념과 필요한 공식에 대한 증명을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기출 문제까지, 예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 보여드린다는 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생각해줘. 선생님의 책으로 나오는 교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에 대한 해설지까지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 수학 학습의 첫 걸음, 수능 개념의 기초를 다지는 파운데이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우리 입문 개념, 수능 유형 키고프라는 강의입니다. 키고프라는 강의는요. 교과서 기본 개념을 압축하면서 말 그대로 다양한 유형별 문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강의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능을 위한 유형별 문제집이다.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뭔가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시중에 있는 여러 유형별 문제집 많이 풀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신 대비 때 했던 유형별 문제집 다시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들을 할까라는 그 의심, 의문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 시중에 있는 유형별 내신 문제집에는 뭔가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과는 동떨어진 유형의 문제들이 꽤나 있단 말이죠. 이걸 내가 수능 대비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되나?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풀어도 되는지 그리고 풀지 않아도 될지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게 키고프입니다. 실제로 내신에 많이 나올 법한 문제들은 싹 다 빼고요. 너희들이 실제로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우리가 본격적인 4점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각 유형별로 기본적인 이 정도 문제들은 풀 수 있어야 되라는 것들을 키고프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키고프는요. 3점 빈출부터 쉬운 4점 준비까지 진행이 되고요. 본교제에 당하는 문제들 선생님이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본교제와 1대1 매칭이 되도록 워크북 또한 진행이 되고요. 해설집까지 꼼꼼하게 다 너희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거. 실제로 얘들아, 이 안에서 문제수가 거의 한 과목당 500문제에서 600문제 정도까지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키고프 풀고 나서 시중에 있는 다른 유형별 문제집 또 풀어야 되나요? 안 된다 얘들아. 안 된다라기보다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솔직히 생각해봐. 선생님의 뒤쪽 커리큘럼에 너희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문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앞쪽 커리큘럼에 갇혀 있으시면 안 된다. 키고프 끝냈으면 무조건 그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너희들의 실력이 한층 쌓일 수 있는 거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부분만 한 다음에 충분히 넘어와도 뒤쪽에 너희들에게 질 좋은, 충분한 양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게다가 얘들아 올해는요. 선생님이 이 워크북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본교제에 다하는 문제들, 예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원 마무리에 다하는 문제들을 너희들에게 보여드리고 워크북은 스스로 풀도록 진행을 했었는데 워크북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해설지를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조금 큰 마음을 먹고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워크북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수원수도 쭉 진행하면서 얘들아 워크북 풀면서 해설지가 이해 안 되면 강의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수능 유형을 김기환의 관점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킥오프다. 세 번째 수능 개념, 2026 아이디어고요. 선생님의 시그니처, 베스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아이디어라는 강의는 수능 수학에 필요한 모든 개념과 문제풀이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강의와 교제가 돼요. 너희들의 선배들이 가장 좋아해주는 강의와 교제가 되는데 왜 이렇게 호평을 받을까? 라고 선생님이 항상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입모아 말해주는 장점 중 하나. 첫 번째로 선생님 아이디어와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나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힘이 생겨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 결과적으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건 너희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강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기념들, 여러 가지 문제풀이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야. 다만 그 제시한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선생님은 단순히 얘들아 김기현 잘 푼다? 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김기현 잘 푸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면 되겠구나. 얘들아 우리 창의적인 친구들 어떤 상황들에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풀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 너희들에게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라고. 게다가 그 과정들을 단순히 너희들한테 추상적으로 던져드리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한글로 줄글로서 명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선생님 제가 뭔가 개념은 된 것 같은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개념과 문제풀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만 개념이 됐는데 문제풀이가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그에 대한 연결고리를 너희들이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이야. 전문가가 제시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간접 경험하시고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된다. 그래서 김기현의 생각을 너희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어. 아이디어에서 배운 수능 개념을 이용해서요. 뒤쪽에 있는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들의 고난도 문제들까지 싹 다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다. 그래서 선생님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파이널 때 가서 이제 선생님 제가 문제를 푸는데 김기현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 김기현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지 라는 것들이 실제로 목소리가 들려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의 생각을 더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사전 고난도 기출까지 싹 다 다루도록 하고요. 당연하게도 교재 전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본교재와 해설지, 그리고 본교재와 최대한 싱크를 맞춰내서 100% 자작문학으로 구성된 워크북까지 제공이 됩니다. 기출 분석하는 강의, 기출 생각집 이라는 강의와 교재이고요. 과목, 수원, 수트, 학통, 미적분, 기하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첫 번째 특징 중 하나, 기출 생각집은요.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들을 선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기출 공부는요. 기출 생각집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를 해놨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실시한 문제들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지? 근데 얘들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평가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는 사관학교에서 나온 문제들 또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또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기에는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요즘 수능 기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문제들 또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 이 문제를 풀면 다른 유형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위해서 다른 유형들은 다 쳐내서 너희들에게 선별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난이도별로 너희들에게 따로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과목별로 각각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2, 3점 기출 생각집, 그리고 4점 기출 생각집 따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내가 메인이 되는 건 4점 기출 생각집이 돼요. 말 그대로 4점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싹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첫 번째, 가끔 선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항수가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4점 기출 생각집, 과목별로 대략적으로 300문항 정도씩 됩니다. 이 300문항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솔직히 생각해봐. 300문제도 안 풀고 원하는 등급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 도둑놈 심보 아닐까? 이 정도는 풀고 실력이 쌓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야지 이 정도도 안 풀고 원하는 등급을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런데 쌤, 제가 4점을 풀고 싶은데 이 안에서도 정답률이 너무 낮은 그러니까 조금은 정답률이 10% 미만에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첫 과정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요. 쌤이 어려운 문제들을 위쪽에는 점프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쌤, 제가 조금은 쉬운 또는 중간 난이도의 사전만 먼저 모아서 풀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단원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하로그, 지수하로그 점프 지수하로그 점프는 어려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점프 단원의 문제들 다 제외하고 푸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쌤, 저는요. 기본적인 사전 문제도 아직은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파운데이션과 키고프하면서 기출 문제를 연습은 하고 싶은데 2, 3점짜리로 연습할 수 없을까요? 라는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2, 3점 기출 생각집도 만들어내고요. 기본적인 계산부터 조금 어려운 3점까지 다 들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과목별로 200문제에서 300문제 정도 들어있고요. 당연하게도 교재 전문항, 쌤이 다 강의를 하고 본교재와 해설지, 그리고 2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평가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관학교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쌤은 사관학교 기출 생각집 공통과목에 한해서 따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쌤이 PDF로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또한 당연하게도 전문항 강의가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은요. 기출 생각집에 모두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문제풀이, 엔제 시리즈가 되고요. 쌤의 엔제 시리즈, 인문 엔제, 싱글 커넥션, 메인 엔제, 커넥션, 변별력 엔제, 더블 커넥션,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세 단계 전부 다 기출 문제 단 한 개도 없는 자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메인이 되는 엔제는 커넥션. 커넥션은요. 너희들에게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선생님, 커넥션은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죠? 라고 생각하면 4점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9번에서 15번, 20번에서 22번 정도의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들어있지는 않아.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조금은 쉬운 4점에서 중간 난이도의 4점 전반적으로 다 공부할 수 있는 엔제 커넥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별로, 주제별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이디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배웠잖아. 그리고 그걸 기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했잖아. 그런데 이게 조금은 낯선 문제로서 포장지가 조금 다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라는 것들을 커넥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앞에서 배운 생각과 조금은 낯선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지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와 교재가 되고요. 당연히 수원, 스토어, 학동, 미적분, 기하 전부다. 이 세 단계 전부다, 기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커넥션을 풀기에는 아직은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 그리고 기출 생각집까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인 4점을 가기 전에 조금은 쉬운 4점, 그리고 어려운 3점들을 먼저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입문 엔제, 싱글 커넥션, 선생님은 싱터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싱커는 말 그대로요. 4점짜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문항 번호대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7번에서 12번 정도까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3점, 그리고 조금은 쉬운 4점까지 다 들어있도록 하고요. 구성은 전범위 연습이 가능하도록 선생님이 회차별로 좀 구성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원 교재를 너희들이 구입을 하시면 1회, 딱 펼쳐보시면 1회에 11문제 또는 12문제가 들어있을 건데 그 문제를 수학원에 해당하는 전범위를 쓱까놨다. 그러니까 조금 미니무이고사 형식으로서 얘들아,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 단어는 이렇게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회차별로 계속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이쪽 부분이 약하구나. 이쪽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잘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이 싱글 커넥션은요. 선생님이 작년에 처음에 만들었는데 작년에 만든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더라고. 선생님, 제가 커넥션을 본격적으로 가기 어려운 실력이었는데 싱커를 풀면서 실력이 한층 확 올랐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드렸어. 너희들의 수학적인 실력이 다르다 보니까 속도, 그리고 보폭이 다를 수 있어. 보폭이 내가 조금 커서 실력이 일단 뛰어나다면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커넥션으로 바로 넘어오시면 돼.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조금은 천천히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싱커를 간 다음에 커넥션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았지? 마지막으로 얘들아. 선생님, 제가 커넥션까지 열심히 공부했고요. 실력이 이제 조금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넘어서서 완벽한 100점까지 만들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더블커넥션, 떡허가 준비되어 있어요. 더블커넥션은 얘들아. 솔직히 요즘에는 문항 번호가 조금 의미가 많이 퇴속되기는 했지만 예전 느낌으로서 14번, 15번 정도의 느낌 또는 21번, 또는 22번 정도의 문제들만 싹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을 싹 다 모아놓은 만큼 실력이 조금 더 쌓인 상태에서 이 부분까지 공부한 다음에 내가 완벽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생각과 문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문제풀이로 안정적인 실력을 확보할 수 있는 커넥션 시리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런데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실전에서 고득점을 무조건 맞을 수 있다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얘들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시험장에서 온전하게 쏟아낼 수 있도록 실전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컬렉션이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돼. 시즌별로, 회차별로 얘들아, 공통과목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선택과목이 조금 쉬울 수도 있단다. 또는 공통과목이 조금 쉬운데 선택과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또는 문항번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앞쪽 부분에서 막히더라도 뒤쪽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시험지로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빠르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컬렉션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컬렉션 당연하게도 열심히 잘 공부하면서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공통과목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의고사 하프 컬렉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컬렉션의 하프 우리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만 들어있는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5회차에 해당하는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에서 만들고 선생님이 직접 검수하고 강의하는 퀄 모의고사까지 작년 기준으로 6평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총 6회차의 모의고사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6회라고 생각한다면 6회, 9회, 여기 5회 연간 총 20회차에 당하는 실전 모의고사로 김기현과 함께 공부한다는 거 당연하게도 단합문제도 겹치지 않는 100% 새로운 문제들로 제공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디렉션 파이널 디렉션이라는 강의는 실제로 작년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선생님이 소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강의이고요. 이 교재가 실제로 작년 우리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나왔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줬어요. 실제로 우리가 9월 그리고 10월 정도 돼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엔제 여러가지 실무를 풀기는 했는데 기출 문제를 푼 지 오래돼가지고 기출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싶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그래 얘들아 우리 수능 전날에, 수능 전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은 꼭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것들을 싹 다 모았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당연히 단순히 모아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조금의 미니 모이고 상식으로 데이별로 구성을 해놨고 이 데이에는 이 문제들 꼭 풀자 그런데 여기서 풀었던 문제들 그 다음 데이에서 문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똑같다 라는 것들을 싹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제가 데이 1 풀고 나서 데이 2를 푸니까 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일관된 관점, 일관된 풀이가 무엇인지 또다시 느끼고 있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수원수도 공통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선택과목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확통 미적분에 해당하는 선택과목까지 올해는 추가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을 보는 2025년에 시행되는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까지 선별해서 다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교재 전문한 강의가 있고 본교재와 해설지가 다 첨부될 것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연간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제작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를 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라 입문 개념부터 여기는 파이널까지요. 일단은 얘들아 고등수학 파운데이션 상학 그리고 우리 파운데이션과 킥오프는 전부 다 완강이 돼서요. 완강된 강의로서 공부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학도형 및 그래프에 당하는 부분 2월 중순 또는 2월 말 정도의 교재가 나올 예정이고 3월까지 완강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생각집 2, 3점 아이디어 기출생각집 우리 결방 내 전부 다 마무리 되도록 하고요. 얘들아 사관학교 기출생각집 당연히 작년 것까지는 다 완강이 되어 있고 우리 8월에 시행되는 2025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문제까지 추가될 것이라는 거 입문 엔제에다 하는 싱글 커넥션 3, 4, 5월 메인 엔제에다 하는 커넥션 3, 4, 5월 더블 커넥션에다 하는 부분 6, 7월에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싱커와 커넥션은 얘들아 6월 평가원 전에 전부 다 완강되도록 할 거고요. 더블 커넥션은 6월 이후에 제공되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하프 컬렉션 6, 7월 마찬가지로 컬렉션 8월, 9월, 10월 시즌1, 시즌2, 시즌3가 제공됩니다. 퀄 모유서 또한 6월 데이비 그리고 8, 9, 10월에 너희들에게 제공됩니다. 파이널 디렉션, 9월 모의고사 보자마자 9월 모의고사까지 반영해서 너희들에게 교제와 강의가 제공될 것이라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3개의 시험이 있을 거야. 첫 번째 6월, 두 번째 9월, 가장 중요한 수능 수능 전에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2개의 시험 6월, 9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임 커리큘럼 무엇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커리큘럼 다 완강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당연하게도 개념 기출 거기에 N제까지 다 여기까지 완강되도록 할 거니까요.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한 없이 충분하게 준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는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부분은 완강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디렉션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시즌을 제외하고는 다 완강이 될 것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학습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흐름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보폭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제가 수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싶고요. 아직 정말로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 도형 및 그래프 또는 파운데이션 상하부터 시작하시고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각각을 같이 진행하시면 돼.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내가 기출 문제를 같이 풀고 싶다 생각한다면 2, 3점 기출 생각집을 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출발을 여기서 하겠다. 필요하다면 2, 3점 기출 생각집을 함께 병행하셔라. 두 번째, 지금 제가요. 내신티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유형별 연습 됐고요. 또는 제가 N수생인데요. 일단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친구들은요.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 당연히 아이디어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아이디어를 공부하면서 기출을 추가적으로 풀고 싶다 생각한다면 4점 기출 생각집 시작하시면 돼.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를 시작하면서 2, 3점 기출 생각집을 푸는 건 아니야. 아이디어를 시작했다라는 건 2, 3점 기출 생각집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야. 아이디어 안에서는 얘들아, 4점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거란 말이야. 2, 3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아직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이것들 먼저 하고 오셔야 되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아이디어와 4점 기출 생각집 같이 하시거나 또는 싱글 커넥션, 커넥션, 더블 커넥션에 해당하는 엔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고. 알았지? 이렇게 됐다라는 건 얘들아, 앞에 있는 선생님, 제가 기본적인 기념들, 수능에 필요한 기념들 제가 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기출 공부도 웬만해서는 잘 됐어요. 라는 친구들은 여기서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같이 병행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세 번째, 저는요. 모의고사 시즌에 모의고사로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하프 컬렉션, 컬렉션, 콜모 유사. 여기에 마지막 파이널 디렉션까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렇지? 많이 묻는 질문이요. 일단 첫 번째, 개강과 완강 언제 되나요? 강의 분량 어떻게 되죠? 입고와 문항수 어떻게 돼요? 그리고 강의 어떻게 제작되죠?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얘들아. 선생님이 모든 강의에 OT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꼭꼭꼭꼭 OT 영상 꼭 참고해줘. 그리고 OT를 본 이후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되 대부분의 너희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선생님이 OT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거. 알았지? 두 번째, 얘들아. 선생님이 앞에서 대략적인 추천 커리큘럼 경로를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너희들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친절하게 항상 너희들에게 시기별로 캐스트를 조금 제공해드리도록 할 거야. 그래서 등급별로 내가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수강 가이드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기별로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수강해야 되는지. 또한 요즘 친구들 이런 거 좋아하던데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아이디어를 몇 주 잡고 딱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루에 얼마씩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일일 수강 분량 등 목표를 설정하는 가이드 또한 너희들에게 조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열심히 제공을 해보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한결 더 세심하게 2016학년도 김기환의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년 교재에 사용될 색깔 그대로 가져왔다. 조금은 예쁘게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혹시라도 김기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필요하다면 OT영상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201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각자가 원하는 성적 꼭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할 테니까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의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